공정에 파견한 제국익문서통신원 7년 전 육군대장 야마가타 아리투모가 무수 외무상약에 보낸 서신을 입수해 싸웠나이다. 그래, 읽어보거라. 이노우의 백적을 각위에서 통과되는 대로 조선에 보내도록 하여라. 생각했던 대로 7년 전 을미년 8월에 병고는 이 터내각에 개입이 있었구나. 폐하, 이를 세계만국에 널리 알려야 하옵니다. 폐하, 이를 세계만큼은 이 터내각에 전해야됩니다. 폐하, 이를 세계를 했을텐데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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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